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녀한테 그지같은 선물을 정말 큰 선물을 주겠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제목 저희 남편놈과 붙어먹은 유부녀 상간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큰 선물을 줄 건데요 어떤게 좋을지 여러분의 추천 부탁드립니다 원제 상간녀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먼저 저희들 상황 설명을 최대한 간단히 드리자면 일단 저희 부부는 자녀가 없구요 맞벌이 중이며 연예기간 포함해서 총 15년도 했고 그 집안은 자녀가 다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유부녀에요 현재 저는 협의 이혼 진행중이며 숙례기간이 2주 남았습니다 남편과는 나눠가질 재산이랄 것도 없기 때문에 개선 복잡할 거 하나 없고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저희 남편과 붙어먹은 저 여자인데요 대충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상간녀 소송을 해도 고작 해야 1,2천 그정도 판결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근데 말이죠 고작 이 정도 보상으로는 제 삶이 너무 억울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돼요 겨우 이 돈 받자고 세상 어느 누가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남편과 가정을 포기하겠습니까 내 삶의 일부를 빼앗긴 자기 삶의 일부를 빼앗긴 저같은 사람의 정신적 위자료가 겨우 1,2천이라고 장난해? 이 세상은 고작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전날 처음으로 저한테 불륜을 걸렸을 때 얼굴 보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러길래 만나줬더니 뭐라고 하는지 보려구요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앞으로 두번 다시는 절대 죽어도 안만나겠다며 싹싹 빌더니 그래놓고 또 몰래 만나는 이런 기만자를 이 미친 여자를 고작 위자료 소송으로 정리하기엔 내 삶이 너무 억울하다 이거에요 뭐 이거 말고 중간중간 사람 열받게 기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거 세세하게 다 써봤자 글만 길어지고 지루하실 것 같아 이만 줄이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찌해야 될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저 여자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냐 이겁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지옥으로라도 보내줘야 썩은 문드러진 제 속이 조금이라도 풀릴텐데 해서 저는 엄중하게 죄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고통 이상으로 이 여자한테 큰 고통을 주고 싶고 아예 피 눈물을 뽑아버리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게 뭐든 다 좋으니까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 많이 있어요? 아 추가? 아 참고로 상가녀의 남편도 그리고 집안도 지금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외도했을 때 걸려가지고 4명이 만났거든요 사자되면 저는 지금 소송을 고민하는게 아니구요 소송만으로는 응어리진 제 마음이 이 분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이 더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거에요 어떤걸 해야 제일 크게 그 여자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아프게 할 수 있는지 또 슬프게 할 수 있는지 절망을 주고 싶다 이거죠 바로 이게 고민이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 글올린거에요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상가녀에게 엄청난 고통과 계망신을 주는 방법 먼저 상가녀 직장에다가 월급감류를 신청합니다 직장 내 모든 사람이 상가녀 소송 당한걸 알게 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상가녀의 남편과 자녀들도 결국엔 알게 될테고 남편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온 그냥 놔둬도 지가 알아서 무너지게 될거라 이거죠 예전에 제가 tv에서 본건데 어떤 아내분은 상가녀 사는 집 부근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구요 이 사연 다들 아시죠 아 또 있구나 나중에 상가녀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 찾아가가지고 화장실 안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 척 연기로 아우 혼주 엄마가 상가녀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 이런걸 떠들어대는 겁니다 만약 상가녀가 직장을 안 다니는 주부라면 그 집으로 소송장 보내면 돼요 2번 참고로 이 댓글은 내용이 지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쓰니 그냥 다 잊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글로 추정이 됩니다 내 댓글 쓰니 댓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그 여자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면서 이런 인간과 남은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긴 힘듭니다 안되죠 그리고 그 여자는 내 남편이 나한테 먼저 진실을 말하고 사과를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품고 내 남편에게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쌍욕을 하고 왜 모든걸 다 말했냐면 난리치는 인성이라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든 말든 오로지 자기 앞날과 자기 살길만 찾을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걸 잊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안되죠 3번 아우 이런 여자들 보면 진짜 개 한심하다니까 바람을 피운 지 남편을 조져야지 왜 여자 탓을 하는 거야 네 됐으니 세상 모든 일이 일과 이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만큼 제 가정이 파톤한 이유 역시 내 남편 때문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자기 가정이 그리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직 본인 일탈을 위해 상대가 유부남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여자가 해왔던 그 뻔뻔하게 미친 행동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도 그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중간에서 저 혼자만 속이 문드러져가며 안고 가줬어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내 마지막 배려도 그것도 무시하고 끝까지 그런 미친 행동을 한 이 여자를 이제 더는 용서 못하겠다 이건데 설마 님은 제가 내 남편은 천사야 그 여자만 악마라고 그년이 꼬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개 멍청한 년일까 싶어서 걱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제대로 헛다리 짚으셨습니다 2번 아니 남편이랑 이혼도 하고 그 거지같은 상간녀한테도 벌을 주겠다 이건데 뭘 자꾸 남편 때문이니 어쩌니 이딴 미친 개소리를 하는 걸까 남편도 가해자인 거 쓸리도 알고 있다고 아 잠깐만 님 혹시 상간녀인가 그런 거요 그렇구만 3번 아니 이게 이게 뭔 개소리야 바람을 뭐 남편 혼자서 피웠니 돌이 짝이 맞아가지고 편 건데 뭔 미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요 보통 이런 거래 상간녀들 와가지고 부들부들 하는데 혹시 너도 그 불륜 카페에서 파견 나온 거냐 그런 거야 4번 보니까 경력직 상간녀인 거 같아요 무조건 이 남편 잘못 호소인 깔깔깔깔깔 3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언제든 또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간녀에게 선물 아니 거지같은 빅동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만에 하나 그 상간녀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도 또는 새로 취업을 하려고 할 때도 혹은 했을 때도 또 자역업을 한다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 엿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판결문이 반드시 꼭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명예훼손 등 엿고소를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 벌금 끼켜봐야 정말 많이 내봐야 200이라서 상간녀한테 받은 위자료 가지고 그걸로 메꾸면 그만이니까 이건 뭐 무서울 것도 없죠 아울러 쓴이가 받은 그 충격과 기만은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라며 그 상간녀는 지금부터 수십 년 남은 인생 자기 죽을 때까지 늘 언제나 마음을 졸이며 시공창에 처박해 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쓴이는 그걸 즐기며 상간녀 피만 말리면 되는거지요 그랬으니 위로와 응원이 느껴지는 댓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은 마음을 잡았어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님 덕분에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좋은 말씀 정말 정말 감사해요 4번 소송 강추 판결문 받아가지고 그게 어디든 또 언제든 상간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뿌려주면 됩니다 직장이든 또 혹시 재혼을 하면 거기도 쫙쫙 뿌리고 명예훼손 이거 끼켜봐야 벌금 백만원이야 그래서 부담도 없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저 미친 상간녀는 거지같은 고통과 지옥을 영원히 맛보게 되는거죠 늘 불안해 뜨는거지 그리고 쓴이 남편도 똑같이 지옥을 맛보게 해주면 됩니다 둘이 쌍으로 보내버리라고 Go to the hell 5번 저도 지금 현재 상간녀 소송하고 있어요 판결문이 목적입니다 참고로 인연은 미혼인데요 그래서 법으로 상간녀 딱지를 붙이는게 저의 제1목표입니다 저랑 아는 년이거든요 이것만 받으면 조져버릴 수 있죠 네 됐으니 헐 상대가 아는 사람이라니 저보다 더 가슴 아프시겠습니다 저도 슬슬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6번 흥 네가 이러니까 니 남편도 질려가지고 바람을 피우는거 아니야 네 됐을걸 어이구 미친 상간년 울컥하는거 보소 끌 끌 끌 끌 그래 아줌마 남의 남편 꽁꽁하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어 어 화이팅 2번 딱 보니까 위자료 오지게 많이 물렸나보네 이거 최소 2천이다 7번 아니 이런 거래 척 기어 들어와가지고 남편이나 잡아라 이러는 것들은 도대체 뭘까 상간녀야 아니면 과거 상간녀 경험이 있어가지고 위자료를 왕창 뜯긴 그런 거지같은 것들인가 그런건가 아니 누가 남편은 잘했대요 남편이었으니까 알아서 잡아먹는거고 그러면서 뭐 이혼을 하는거고 그리고 그와 별개로 상간녀도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주겠다 이건데 뭔 개소리를 하는거야 진짜 무조건 네 남편 탓 이럴지 하면 니들이 뭐 되게 정의롭고 공정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거야 정말 뇌가 바람났어? 그래서 한쪽뿐이야? 어? 어처구니가 없네? 네 됐으니 딱 제가 하고싶은 말을 대신 해주셨네요 안그래도 정말 답답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8번 나 저번에 어떤 아줌마가 상간녀 동네에 현수막 붙여가지고 인생 확 조지는거 본적 있는데 이거 강추에요 9번 상간녀 소송은 반드시 하세요 이거요 돈 받자고 하는게 아니라 중요한건 판결문 이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녀 직장이랑 집이랑 다 뿌리는거야 또 자녀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이가 뭐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하면 그때도 학부모 모임에 가서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 애 엄마가 상간녀 소송 당한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이죠 해가지고 자식한테 평생 원망을 듣게 만들어 줘야지 않겠어요? 10번 그렇죠 부모로서 가장 큰 고통은 역시나 자녀의 존경을 잃어버리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공포 아니겠냐 이거죠 그리고 과연 니 아이가 성인이 되고 결혼할 때가 됐을 때 장모 혹은 시모가 상간녀인걸 알면 좋아할까? 이렇게 슬슬 흘리는거죠 느낌이 옵니까? 11번 일단 소송은 반드시 진행하고 마음이 일단 소송은 반드시 진행하고 야 나 마음 변했어 이러면서 그 상간녀한테 나는 이혼 안할거야 라는 선물을 주세요 남편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쓴이가 이렇게 해도 할 말 없는거고 그렇게 남편한테서 떨어져 나간 뒤에 이혼하는거죠 이제 2주 뒤면 자유의 몸이라고 지금 남편 아니 그 상간녀 얼마나 들떠 있겠어 이렇게 괴롭히라고 간통제가 폐지된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후기 가져올게요 아우 죄송합니다 자꾸 혀가 꼬이네요 응원의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